안녕하세요. 예원교회의 4년차 김재현 집사입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 영도라서 흑암이 굉장히 많은 그런 동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안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집안이었고 부모님이 매일 아침에 물들었고 법당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커왔기 때문에 저는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한 50년이 지난 반세기만에 제가 예원교회에 오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정원재 단일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4년차 정도 될 때 본당 헌당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과 그리고 11조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제가 듣게 되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마음먹은 대로 본당 헌당 퍼스트 무버 거기에 끝까지 성공하는 그런 심도가 되리라고 제가 생각되고 그리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 가문 보고마 그리고 가정 보고마 그리고 저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자세를 임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고 있고 그리고 건강과 그리고 산업 쪽에 항상 서밋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퍼스트 무버에 동생하셔서 엄청난 축복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우리 경기 3대교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목요 사역자 조장 훈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목요 사역자 조장 훈련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믿음의 입, 기도의 입, 말씀의 입을 크게 벌려서 우리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제자들을 따로 세워 말씀을 가르칠 때 온 아시아의 말씀이 증거된 것처럼 우리 경기 3대의 모든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정말 많은 주의 제자들과 또 하나님 백성들이 죽게로 돌아오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가장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아픈 곳도 치유하여 주시고 또 숨은 문제 모든 가난과 모든 영적 문제도 치유되는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합도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오늘은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제 3과 제목은 전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합시다.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알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전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집중시대를 살고 있고 또 나 자신이 치유를 받고 또 현장을 치유하고 또 이제 영혼들,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타난 대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집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내 생각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내 생각, 어떤 내 근심, 염려, 내 경험, 지식 이런 것으로 자꾸 집중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죠. 되는 것 같이 결국 바벨탑 안 되게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과 현장과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무엇일까 여기에 집중을 할 때 굉장한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질문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고 여기에 집중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놀라운 응답이 오는데 이러한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지난번에 강단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자꾸 내가 틀린 것, 다른 것, 그 다음에 실패할 것 여기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절대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약자 주장님들 또 예비 사약자 주장님들은 얼마나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고 있습니까? 기도 이전에 나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자 같은 경우는 불신자들은 일 다 마치고 술 한잔 탁 하고 또 이제 담배 한 대 탁 피고 이제 학생들은 공부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요. 세상 음악 그게 뭐냐면 이제 불신자들은 그 시간이 악령 충만하는 시간이거든요. 악령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뭔가 나 혼자만의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복음 누린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가장 먼저는 나 혼자만의 시간이 있는가 없으면은 요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시간을 가만히 갖기만 해도 불신자도 마음이 차분해지는데 하물며 복음 가진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조용히 가질 때 굉장히 행복해지고 굉장히 모든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뭡니까? 전도의 내용인데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전에 나를 전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전도하고 나 자신을 복음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나를 살리는 시간.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정말 행복한 시간 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 여호수와 말씀이 계속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왜 실패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돼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24 하나님과 소통 그리고 영적 맞장구의 시간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소통하는 이런 시간을 날마다 더 깊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광약길 인생의 여전의 여정을 가는데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시간을 누리게 되면 정말 어떻게 되죠? 평안임화입니다. 그리고 참 내 영혼의 행복 육신의 행복 말고 내 영혼의 행복을 맛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은 응답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내 안에 알지 못하게 있는 상처 모든 숨은 문제들까지 다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위드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를 나 혼자 누리게 되면 이제 여러 사람 성도와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를 누릴 수가 함께 위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인만회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리스의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뭡니까? 불신앙의 말 불신앙의 생각 이런 것은 전부 뭐라고 하셨죠? 100% 이거는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 혼자도 불신앙의 생각도 하지 마시고 또 성도 간에도 불신앙의 말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믿음의 말 복음의 말 그리고 살리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말 복음의 말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말이 다 이제 씨앗이 되고 성취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이제 오늘 전도에 대한 말씀인데 전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전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하고 그리고 간단히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복잡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인 훈련과 그리고 말씀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정말 참 전도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달인 정말 영접의 달인 그리고 전도의 달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재를 보시면요. 왜 전도가 안 되는가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이걸 이제 나 자신을 진단하고 또 점검해야 되겠죠 먼저 첫 번째로 준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가 없냐 먼저는 나 자신이 기도에 누림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 힘을 얻지 못하니까 당연히 나 자신이 힘든데 뭐 전도 대상자 현장을 품은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안 되어지고 그리고 뭡니까 가서 증거할 메시지가 이제 정리가 안 돼 있다 내 것으로 정리가 안 됐다 말이죠 그 다음에 전도지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경기삼대 우리 성도 여러분은 정말 먼저 나 자신이 가장 나 자신을 살리는 나를 전도하는 시간 가장 복음의 행복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도행전 3장에 주목하여 이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전까지 늘 있었는데 이제 영적 힘을 얻고 은혜 받으니까 현장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현장이 보여지고 영혼이 품어지고 아 복음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극율의 마음이 품어지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제 훈련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훈련을 받을 때 이것을 내 걸로 정리해야 되겠다 내가 현장에 가서 써먹을 수 있도록 정리해야 되겠다 은혜만 받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사획자 주장님들 그리고 예비 모든 성도님들은 내 가방에 전도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이게 왜 전도가 안됩니까 이 영혼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에 대한 관심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뭐 복음을 듣던 말든 시달리던 말든 전도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사람들 겉모습 보고 지적해요 저 사람 왜 말을 저렇게 해 행동을 저렇게 해 근데 뭐예요? 전도자는 뭘 보죠? 아 저 사람 시달리고 있구나 저 사람이 살려달라는 저게 아우성이구나 그렇죠? 그런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씀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되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의 전도는 뭐냐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군대에서 특히 전시 전시나 말은 전쟁할 때 명령 불복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사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하는데 막 뒤로 도망온다 그러면 사형 그 자리에서 다 총 쏴서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명령이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이제 모든 족속 이제 세계의 사람 전세계를 살릴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올바른 전도의 동기는 뭘까요? 첫 번째로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안 지키면 그거는 뭐죠? 명령 불복정이에요 명령 불복정 하나님 싫어하시겠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해라?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명령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땅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만민 그래서 이제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해줘서 이 삼치를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2, 3, 7의 하나님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믿음의 조상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를 2, 3, 7의 사람으로 부르셨다 나는 2, 3, 7의 사람이다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는 2, 3, 7의 사람이다 네 2, 3, 7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 전도의 내용을 아셔야 되겠죠 전도의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도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간단하게 증거해주는 거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잘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전도라는 것은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답을 갖고 있다는 말은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안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답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정확히 모르면 답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이 세상의 문제는 뭐죠 딱 세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다음에 뭐죠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말씀을 떠났다는 말이 죄예요 결국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졌다는 말은 뭐에 잡혔다는 거죠 바로 사단 창세기 창세기 3장 4 5절 요한복음 16장 9절 이건 창세기 3장 사건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지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인생의 근본 문제고 이 세 가지 문제가 모든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나왔다 이걸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굴 보내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적 없는 이라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오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가운데서 완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염소와 송화재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제가 재밌는 게 이 우상 종교들은요 다 성경을 다 이렇게 갖다가 쓰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전에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회사에서 그 스님을 데려다가 뭔 제사를 하는데 빨간 그 팥인가 이런 걸 회사에 막 뿌린대 우리는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끝났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끝났는데 그 빨간 거 따라하나 봐 그러니까 빨간 팥을 막 뿌린다 참 재밌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단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신 이제 참왕으로 오신 거죠 유한일서 3장 8절에 이제 마개를 멸하셨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개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이 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직분을 다 이루신 모든 문제의 결자 그리스도 기름붐 받은 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면 이 그리스도가 해답이죠 답 그래서 문제 답 그래서 전도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전혀 이 보금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인간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아당가가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면서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과 그 보혈의 공로로 이제는 모든 우리의 문제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상태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금을 전하실 때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아무 문제 없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 떠나 문제 생겼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보내줘서 문제 다 해결하셨다 당신도 예수님만 영접하면 된다 이렇게 이렇게 보금을 쉽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원래 인간 문제는 뭐죠 창세기 3장 사건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이렇게 전도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늘 전할 수 있도록 내 걸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죠 그리고 이제 이 내용 이제 이 내용은 이제 구원의 길 약식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현장에서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 다락방 하실 때도 활용하셔도 되고 언제든지 이 약식도 구원의 길로 나도 누리고 다락방 또 해서 활용하시고 보금전 할 때도 이제 활용하시면 이제 굉장히 좋을 겁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네 번째는 영접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접이 왜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마음에 영접을 하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그 안에 생명이 없죠 그러면 아무리 말씀을 듣고 해도 말씀이 이해도 안되고 깨달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전혀 영적 성장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볼 때 저는 복음 깨달으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모든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까 모를까 딱 두 개예요 딱 반으로 두 개로 갈라지더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알까 모를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점검해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지 점검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의 씨앗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근원부터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교회를 데려오기 전에 먼저 다락방을 하고 또 영접 메시지에서 영접을 시켜가지고 데려오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뭐 안 될 때는 이제 교회 와서 또 영접반에서 하셔도 되긴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 주일에 제가 차를 주차해놨는데 다른 차가 그걸 앞을 막아놔가지고 차를 못 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주일 아침에 또 급하게 택시를 잡아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또 이 뭐 택시 탔으니까 보금제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도 목사지만 막 늘 막 또 이렇게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또 뭐 전혀 예상치도 않았는데 또 택시를 타게 돼서 이제 기도가 또 그래도 기도는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아우 하나님 또 이렇게 택시 타게 됐는데 하 보금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속으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이분은 좀 재밌는 게 예비된 분 같아요 이 기사분이 자기가 막 말을 걸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탈 때 예원교회 가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교회 가세요 뭐 이렇게 뭐 요즘 교회는 뭐 예배 잘 드리나요 뭐 몇 명이나 모이나요 뭐 이런 걸 자기가 다 얘기하고 뭐 사랑의 교회 뭐 오정현 그 목사를 자기는 싫어한다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제가 교회 앞에 도착해서 결제를 하고 나서 우리 기사님 괜찮으시면 잠깐만 1분만 좀 시간 내달라고 왜 1분 안에 그 구원의 길 영전 메시지 할 수 있으니까 얘기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 자기 집안에 다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식들도 교회 다니고 뭐 가족들 뭐 장로님도 있고 뭐 목사님도 있고 뭐 다 믿어요 보니까 주변에 자기만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고 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그 명함 주시면 자기가 저한테 연락을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제 가방에 늘 가지고 다니는 전도지 전도자료를 거기에다가 제 이름하고 연락처 적어서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는 내가 전도자가 맡고 전도에 쓰임받고자 한다면 정말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보금전 할 수 있는 준비 뭐 안되면은 자료라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전도 때문에 지역보금화 현장보금화 말씀운동 일어나기야 없어서 성경적인 전도운동 일어나기야 없어서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지난번에 제가 네일아트 직원을 말씀드렸잖아요 밤에 하나님 나도 전도 좀 대게 해주세요 막 눈물로 기도했다는 그 네일아트 직원 근데 제가 그걸 실컷 말씀드렸는데 결과를 말씀 안 드렸잖아요 결과 그 직원이 그렇게 성도가 어린 젊은 성도가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 대기에서 했는데 그 다음날 출근을 해서 앉아있는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랍니다 근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실커매 앉은 거예요 자기 앞에 그래서 이제 손톱 손질을 해주면서 대화를 하는데 완전 예비되고 시달리는 사람이다 너무 갈급한 사람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하고 그 한 사람 통해서 그 가족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다 영접은 물론이고 교회화 전부 교회화 되고 지교에 세워졌어요 그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은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 번은 체험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체험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시는 전도가 뭐예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영접을 했다 그러면 뭐해야 되죠 양육해야 됩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교회를 잘 나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극히 일부분이고 이 사람이 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보금전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이게 양육입니다 양육 첫 번째 이제 영접을 했으면 그 대상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제 예배 축복 누리면 되고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 구원의 확신 그리고 이제 예수를 영접한 세 가족은 그 즉시 사탄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올 수 있고 또 이 사단이 의심의 화살을 자꾸 쏴댑니다 그래서 보금은 확실한 거니까 확신을 계속 말씀으로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달아빠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또 이제 어제도 이제 미션홈을 인도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보니까 구역에서 막 달아빠하는 거예요 이제 달아빠 한 개씩 합시다 더 그래서 우리 사역자분 또 달아빠하고 우리 조장님도 달아빠하고 그래 우리 말씀은 또 하나씩 합시다 뭐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정말 다 달아빠 이제 3월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하고 맞물려서 하면 돼요 그리고 달아빠이라는 것은 열었다 닫혔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대상을 누구로 하든지 달아빠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바로 아무것도 드린 것도 한 것도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기만 했는데 그리고 이 구원은 절대로 취소가 없습니다 취소가 없다 구원은 영원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접한 자가 새가족이 지속적인 성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주고 기도하고 또 이제 예배 또 다락방 훈련의 축복 속으로 계속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새가족도 마찬가지고 정말 응답이 뭘까요 정말 응답이라는 것은 막 내 문제 해결되고 뭐 육심문제 응답받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역자로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나 자신에게도 답이 안 나와요 뭐 말씀 들을 때는 행복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내 형편을 보니까 아닌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새가족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제대로 양육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정말 참된 응답이 뭡니까 참된 응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이 내가 더 날마다 깊이 높이 넓이 깊이 체험되고 누려지는 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점점 더 깊이 누려지고 더 풍성이 누려지는 게 그게 응답입니다 이런 응답을 정말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사실화되고 개인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걸로 누려지는 거예요 내 거 그래서 사약자 조장되시는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날마다 그 깊이 높이 길이 너비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 이 세 가족을 이 그리스도 사실화 개인화 되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세 가족이 성령 인도 받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오직 예배와 강단 말씀 따라 인도 받도록 그 다음에 이제 영분별을 잘 하도록 이걸 이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약자 조장 대신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이 먼저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허황된 것 허황된 것을 쫓지 않도록 특히 나중심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지식 이런 것 쫓아가면 완전 실패합니다 당장엔 되는 것 당장엔 되는 것 같아도 그렇죠 그래서 이 허황된 것을 쫓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세상에 휩쓸리면 안되고 여론 세상 흐름을 거기 세상 흐름을 타면 안됩니다 말씀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신이 먼저 오직 말씀 따라서 그래서 내가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할 때는 그냥 하면 안되요 여호와께 사사기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아이성 전투에 실패할 때 하나님하고 소통 안 했어 묻지 않았어 그래서 항상 어떤 판단이나 결정할 때는 기도하면서 이번 주 강단 말씀 받고 합시다 강단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받고 합시다 이렇게 항상 말씀 따라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런 법이 없다니까요 뭐 황땡에 그렇게 자꾸 바람 들어가면 안된다니까요 네 그러시기 바라고요 어떤 뭐 요행을 바라고 뭐 이런거 굉장히 이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정말 속지 마시고 정말 주의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성경적 성경적인 경제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신이 먼저 영적 우선순위 올바른 헌금관 그리고 물질관을 통해서 성경적인 경제관 경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가족에게도 처음부터 잘 알려줄 수가 있어요 왜 새가족은 거의 무너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여러분이 먼저 응답받고 잘 인도해 주시는 그런 전도자 축복 누리시기 바라고요 결론으로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가방에는 늘 전도지 전도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전도자료를 새롭게 주문을 했는데 위다락넷에 들어가면 온라인 주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종류별로 다 이렇게 요만한 거 조그만 거 불신자한테 주는 자료도 사고 주문하고 그 다음에 단행본 이렇게 보금편지 책이 있어요 단행본 큰 것도 주문하고 아무튼 종류별로 해가지고 한 4만원 넘게 전도자료 이만큼 주문했습니다 그거는 보금경제죠 전도경제 이런 축복 누리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걸 늘 집에도 많이 비치해 놓으시고 가방에 늘 이걸 채워 놓으실 수 있도록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을 하시는데 뭐 제가 전에 해드린 영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새가족 유튜브 예원 새가족 반에 들어가시면 제가 또 찍어놓은 게 있어요 5주반 훈련생들 위해서 그런 것도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약식 나는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약식 구원의 길이라도 날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매일 정시 기도로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한 3년 했는데 3,4년 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도 살리지 나도 성령 충만하지 언제든지 누구 만나면 보금전해 줄 수 있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석 2,3조 입니다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걸 하면 나 자신이 굉장히 영적으로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어디 가든지 당당해집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구역 지교회 구역 지교회가 이제는 기도 제목 구역의 기도 제목을 한번 취합해 보시고 구역의 성도들의 전도 대상자 이 명단도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페이퍼로 만드시든지 카톡으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퍼스트 무버 퍼스트 무버 이 부분을 정말 기도하시면서 우리 단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모든 사람이 다 헌당 위원장이다 정말 그 마음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 잡고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셨어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의 언약 잡고 믿음의 행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러면 믿음의 고백만 해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해보세요 진짜 믿음의 고백만 해도 자 그러면서 약간만 움직여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달 2월 그 다음에 3월 다음 달에 신방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보면서 또 그 현장을 보기 때문에 신방 캠프는 굉장히 전도에 중요하다라는 거 개인 가정은 물론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역에서 같이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월달 다음 달에 이제는 2차 40일 집중훈련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정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셨던 그런 집중의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먼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달라고 부어달라고 그렇게 먼저 은혜 달라고 그렇게 저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내 현장에서도 영접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의 내용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이 구원의 길 이 복음 메시지가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말씀대로 응답받는 증인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사역자 조작훈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뭔가 내 안에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예틀 나중심 이 성동중심 물질중심의 예틀 열두가지 예틀들 모든 상처들 모든 숨은 문제들을 지금 이 시간 권세바르신 예수부레스의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다 예틀이 깨지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의 상처를 갖춰지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제 믿음의 힘 또 기도의 힘 말씀의 힘을 크게 걸리고 이제는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 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전도를 기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이 먼저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 힘을 얹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먼저 전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이 먼저 정신이도의 행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의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하여 이삼 치를 살리며 하나님 신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전 메시지 전도의 내용이 나의 것으로 정리가 되게 하셔서 언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으로 답줘서 이제는 영전 운동이라 할 수 있도록 영접의 달인 영접의 전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달 한방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은 동 달 한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영접에 타면 양육할 수 있는 양육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지속적으로 영접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구 가방 속에 전도집 자료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제 구원의 길로 날마다 행복한 정신대행 꼭 누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 구역지교회들마다 기도 제목이 정리되고 전도 대상자들 명단이 정리되어져서 이제 구역지교회가 대가 풍대는 놀라운 전도의 역사들이 이제 기도의 불이 일어나는 역사들이라 하여 주시고 우리 경기산대 모든 성도들 생업과 가정 다 축복하셔서 퍼스트 무버 본당원당이 주역도로 다수임받으며 신방캠프와 2차 41집 중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경기산대 모든 성도들과 사획지교회와 우리 모든 현장들이 살아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전도운동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사획자 수장 예비사획자 수장님들 믿음의 입 기도의 입 말씀의 입을 크게 벌림으로 이제 먼저 날마다 나 자신을 전도하는 보금을 가장 행복하게 누리는 시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전도의 내용이 내 것으로 잘 정리가 되어져서 이제 늘 전도자로도 준비하게 하셔서 언제 누구를 만나든 이제 그리스도로 정확한 답을 간단하게 줘서 이제는 영접하는 영접운동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다락방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증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절대세자의 모델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사미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제 참 전도자가 받는 모든 건강과 경제와 자녀와 가정 모든 축복을 풍성하게 만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 미야마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